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얼굴 상중하 비율이 1대 1대 1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 비율에 맞아야 예쁜 얼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비율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눈이 크다고 해서 다 예쁜 것은 아니고 도려도 사나워 보일 수도 있고 또 공부를 잘한다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다 성공하라는 법도 없고 또 얼굴이 예쁘다 그래서 다시 집을 잘 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이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또 못생긴 사람도 있고 또 눈도 작고 코도 납작하고 얼굴도 사각적인데 예쁘다 그러니까 천중귀 관상 그러니까 얼굴 이목구비 하나하나 보면 좀 모자른데 그 비율이 그 조화 조화가 좋아서 다 모아 놓고 나니까 귀하다 그래서 천중귀 관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얼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황금 비율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황금 비율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와 또 동안 비율이라고 하는 1대 1대 1이 아니고 1대 1대 0.8이 되어야 예쁘다 라고 하는 그 팩트 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에서는 얼굴 비율입니다 우리가 동안 비율 혹은 연예인 비율이라고 해서 이마가 크고 하관이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의 얼굴 비율을 상정하여 1대 1대 1이 아닌 1대 1대 0.8이 미인 비율이라고 하여 만화를 그릴 때 이렇게 하관을 작게 그리곤 하는데요 이게 만화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긴 하였습니다만 만찐녀라고 하죠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와 같이 그렇게 만화와 같은 얼굴을 성형으로 만들다 보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하관이 작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얼굴 중안면부가 1이고 하안면부가 0.8로 작은 즉 하관이 작은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비율에 실제 여자 사진을 3등분해 본 것인데 1대 0.8인 하관이 작은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과 같은 얼굴을 원해서 성형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얼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젊었을 때 그리고 중년일 때 그리고 노년에서의 얼굴 비율 변화를 설명드린 동안비결 관상성형이라는 동영상에서 젊었을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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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얼굴 비율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고 하관이 작아진다고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마가 넓고 턱이 작은 동안도 있고 노안도 있는데 동안으로 만들기 위해서 1대 0.8로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아이가 1대 0.8인 것은 맞지만 1대 0.8로 만든다고 해서 이 아이와 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턱이 작고 이마가 넓은 비율이라는 것은 똑같은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한쪽은 노안이고 한쪽은 동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박현성외과에서 소종의 답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치과의사인 스티븐 마코트라는 의사가 만들었다는 황금비율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황금비율이라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 가장 편안한 비율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유클리드 수학 유클리드 때부터 쓰기 시작하여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 황금분화를 이용해서 인체를 이렇게 묘사하려고 했고요 실제로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이러한 황금비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성형외 그 해부학적인 랜드마크가 좀 모호한 점이 있어서 이혈령 비혈령 그러니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오리 라는 약간 비율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러한 황금비율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눈에 대입하고 코에 대입하고 얼굴 면에 대입하고 점점 세밀하게 적용한 것이 스티븐 마코트라는 치과의사가 황금비율 마스크라고 하여 이걸 이렇게 딱 뒤집어 써서 얼굴이 맞으면 미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꼭 그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동화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여성분을 보시면 어느 분이 더 비율이 좋은 것 같은가요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보세요 이 여성분들을 제가 일부러 조금 엉터리로 이렇게 비율을 딱 그려놔 버리면 꼭 왼쪽 여성이 상중하 비율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황금비율 마스크를 연예인에 이렇게 딱 써서 붙여서 아 이게 맞으니까 예쁘다 아 이게 맞으니까 더 잘생긴 남자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맞지 않는 저희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약간의 트릭이 숨어 있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시대 때부터 유클리드의 그 황금비율 거기서부터 파생된 황금비율 마스크 뭐 이런 것들이 그 여러 비율에 대한 어떠한 얼굴이 예쁜 얼굴인가 그런 미에 대한 탐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요 동양에서는 그런 그 얼굴을 보는 그 학문이 바로 관상학인데 서양에서와는 좀 다르게 그게 수치화 계량화되지가 못해서 약간 덜 과학적으로 그 느껴지긴 합니다만 동양 관상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음량오행 그러니까 얼굴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런 조화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조화를 이루면 좋은 비율을 이루면 좋은 얼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서양의학을 배운 성형외과 전문이지만 거기에 좀 모자른 부분을 동양의 관상학을 좀 이용을 해서 좀 자연스럽고 고급진 관상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